어떻게 해? 오마이갓 여기서 보니까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게 어디야? 여기 광야예요 어머 어머 우리 기다리는 중 어머 잠깐만요 마이 안녕 안녕? 성군지 안녕? 오케이 다시 할 수 있어 너 한번 써봐 내가 강도 잡아줄게 정답 아아 정답 아니지? 아니 진짜? 진짜? 소미 첫 광야 방문이라니 Do you want bagel chips? 하니 베이건 하니 베이건 하니 베이건 하니 베이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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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베이건 하니 베이건 하니 베이건 하니 베이건 하니 베도 하니 베이건 måste 하니 베이건 하니 released 하 cris 하니 베이건 하니ㅎ 하니 베이건 얘기를 하니 시즌 아름다울 möglich 할게요 Let's go Do myself Do myself 헬벤 마이 손뭉치 고느라 고생했어 고생했슈 우리 챌린지 계단 많이 해줘 응 우리 진짜 열심히 찍었어 나 내일 엠카 새벽 5시야 나도 지금 활동이야 열심히 했다 그리고 광야 베이글 팁 진짜 맛있어 고마워 그리고 끝! 안녕! XG랑 오늘 챌린지를 찍어요 두어 에이 원 플라우렛 사실 XG에 대한 내적 친분감 진짜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의 보컬 선생님이 똑같았어요 연습생 때 그래서 데뷔하기 전부터 애들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국어를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왜냐면 지민이가 디즈니랜드에서 마주쳤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디즈니랜드에 갔는데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 XG예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알아보셨나요? 롤러코프에서 만났거든요 인사를 하고 저희 법무님들에게 맞춰서 인사를 하고 어? 혹시? 틱톡 이렇게 해서 콩콩콩콩 해서 오늘 이렇게 노래 진짜 좋아요 근데 저 진짜 일본인 친구가 필요해요 일본어 해도 다들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서 어쩔 수 없이 편한대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어를 해줘 왜냐면 내가 못알아드리니까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너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 Who knows?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지 외국에서 외국에 살고 싶어? 잠깐 살고 싶어 그냥 언어를 위해서 아 약간 파리에 잠깐 가서 부러워 만약에 지금 딱 이 언어 배우러 갈 수 있을까 어디 가고 싶어? 스페인 스페인? 갑자기? 재밌겠다 외국 나가면 스페인어 한 사람은 많이 응 그러면 알아? 하나도 몰라? 대화를 해볼까? Hola Hola Como estas? 뭐라고 뭐라고 Como estas? Bien Y tú? Y tú? 그게 뭐야? Hola como estas? 안녕하세요 뭐 약간 Ni hao ma 이런 느낌이고 Bien은 good Y tú는 너는 아 Muy bien Very good Gracias Por favor Pero Me encanta La Song Better things Me gusta Espa Te gusta Espa? Si? Si Si Bien Muy bien Bonita Bonito 한 단어 다 던지기 한 단어 다 던지기 아 그 가사 있어 아 까먹었다 La is la bonita 다 던지기 드실? 음 Not 맛있어요 Wine Too much beef 응 한 섹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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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먹을 거니까 응 불고기를 꺼내는데 김치 인자 맛있겠다 다 던지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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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지서 지서 지리아입니다 네 너무 좋고 진짜요? 다 좋아해요 저희도 진짜 좋아해요 저희도 진짜 좋아해요 저희도 진짜 좋아해요 저희도 저희 쉬링스타라 이준가 있어서 진짜 진짜 플레일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 라프라이트에 최애 다이스 다이스 오우 오우 얼굴이 진짜 이마스니테르나 강국 와 강국 강국 지젤을 짜 뭐 니혼이 도무닷지가 필요해요 아 니혼 고마스르짜 아 근데 인사랑 다 이리와 싫어 하하하하하하 이거 하고 팔 어 하하하하 저희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볼까요? 네 내 처음인 아니면 아 지금 찍을 거 같아 아 이거 좋아요 찍은 거 어때? 좋아요 저 위에서 이렇게 너무 들지 않아요 저희는 이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세다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I'm sorry that he hurt you.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여기 많이 세수면 돼요. 아, 많이. 오늘 저녁이야. 이게 원래 혓바닥 표현하는 거예요. 고래가... 소리. 고래가... 이렇게까지 안 해. 근데 좀 내려가면... 우리가 뒤로 간다. 뒤로 가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너무 잘하네. 오! 너무... 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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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세요. 네, 쉬세요. 끝났어요. 이제 풀었어. 개건! 개건이 있어요. 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